매일 저와 함께하는 단자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시사평론가 김민하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번 이 시간에 구독자는 88만 4천 명입니다. 열심히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뉴스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제 트리키에서 규모 7.8에서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80여 차례 여진이 일어나면서 트리키와 인접극 시리아에서 5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현재까지 발생했습니다. 빠른 수습과 회복 그리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먼 곳에서나마 전해드리면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김기현, 낙영원 두 분이 오늘 사실상 연대선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삼고초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 김기현 의원의 최근 행보인데요. 그동안에 집으로 한번 찾아갔고 강릉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한번 찾아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찬을 함께하면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동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그림을 연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진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 두 사람이 손을 맞잡긴 했는데 표정이 그렇게 썩 유쾌해 보이지는 않는 인상이었다 보니까 오늘 사진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덕수궁 옆길 같은 느낌이네요.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가졌는데 대충 어딜지 짐작이 가는 담벼락입니다. 디귿으로 시작하는 식당이라고 굉장히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오찬 장소를 즐겨 찾는 곳인데 어쨌든 이렇게 연대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사람의 실제 발언 내용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 또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동고동당하면서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나 대표님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현직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의 회동을 통해서 사실상 김 의원과 행보를 함께한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동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이 사실상 지지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김기현 의원한테 질문을 했더니 앞으로도 나 전 의원과 공조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의 이 장면. 나경원 전 의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민망하죠.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또 정치적인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을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아까 신장식 변호사님 이거 예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결정적 국면에 아마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정적 국면에 나올 거다. 지금이 그러면 결정적 국면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안철수 의원을 막 정치적으로 또 구타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안철수 의원은 공동정부도 스스로 훼손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사상이 의심된다 여기까지 같지 않습니까? 그 타격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훨씬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총매제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우리가 주저앉혔지만 다시 이렇게 끌어안았다.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의 위력을 배가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김기원 의원의 전략이라는 건 뭐냐 결국. 제가 볼 때는 역시 1차에서 끝내는 전략을 여전히 시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1차에서 끝내지 않더라도 결국 결선 투표가 불가피한 상황. 이게 아무래도 후보가 4명이면 결선 투표 안 가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선 투표에 가는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등으로 간다. 이것에 전제되어 있는 그런 행보라고 보이는데 다만 생각대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두 분이 예측하신 건 대부분의 비평가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좀 빠르다라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좀 앞당겨진 건 아마도 이분이 안철수 의원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좀 보이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일단 공식 행사를 다 취소하고 하루 잠행을 했던 안철수 의원이 오늘은 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철수 가능성 0% 전혀 없는 거냐라고 진행자가 묻는 말에 대해 절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다. 여태까지는 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전의에 불타고 있다고 하면서 철수하지 않는 안철수라는 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섭섭하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중립이다라는 말씀을 왜 못하느냐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고요.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굉장히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나를 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본인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전당대회 출마자 비전 발표회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중도 사퇴론이 계속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주어 없는 질문이죠. 목적 없는 질문인데 그랬더니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된다. 엉뚱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가 사퇴할 일은 없으니 김기현 대표는 사퇴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기자들이 본인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질문을 정정하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보셨냐라고 의지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우문현답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 안철수 의원이 종종 그런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재미있는 측면도 있고 약간 재미가 없는 기분도 들고 한데 고전적. 올드하죠. 좀 이게. 부장님 개그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가계약 정도 아닌가. 처음에 불출마 선언을 비장하게 하실 때 이거는 딜이 아직 안 됐다. 즉 차기 공천보장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분들에 대한 공천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김기현 의원이 지금 세 번째 찾아간 거고 집에 갔다가 강릉 갔다가 오늘까지. 중간에 초선 의원 10명 또 따로 만나기도 하고 오늘 비공개로 만났잖아요. 여기서 어떤 딜이 있긴 했는데 결정적인 국면에 한 번 더 등장할 수 있다. 그것은 딜이 완전히 성사됐을 때. 지금 가계약 정도 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솔직히. 이런 게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들인데 이준석 전 대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게 신용거래 이전에 한 얘기인데 신용거래를 한 거면 바보 같은 것이고 제가 대표연이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 표현이죠. 현금거래를 한 거면 그건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계산들을 여의도에서 많이 하죠. 지금 공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천이라는 게 경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성격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공천은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도 공천을 못 받게 할 수는 있겠죠. 차기 시도부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국면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 중에 제가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런 회유 논리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 나경원 전 의원한테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당주의와의 관계는 계속 좋게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그러면 기대한 만큼의 그런 효과를 과연 볼 수 있을 거냐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리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기현 의원이 뭐랄까요 당원 여론이 좀 악화된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윤핵관에 대한 어떤 비토 여론과 반발 그런데 이거는 장제원 의원이 어느 정도 자기 거치를 정리하면서 해소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이라는 말 쓰면 큰일 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건 눌러버렸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심평 변호사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면 당선되면 새로운 분당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한 거에 대해서 오늘 그거 어느 정도 정리했거든요. 심평 변호사 후원회장 내려놓는 걸로 이렇게 정리한 건 맞는데 이미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하는 것보다는 나경원 전 의원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봤고 그럼요. 굉장히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분당 얘기를 꺼냈다가 후원회장을 내려놓는 것보다는 그 분당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하면서 별로 지금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물론 김한계 국민통합위원장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도상에 김기현 의원이 조금 정도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오늘 보인 것 같다. 명진 린 님 자존심도 없나요? 주어는 안 써주셨어요. 류강 님 차기공천 보장해줬나? 뭐 이런 이야기들 주셨습니다. 오늘 이준석 천하람 이 두 분도 아주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화력 시위를 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최근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오늘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대통령이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는데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대통령실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저도 대표 때 200만 원씩 냈는데 제 말은 안 듣더라 라고 하면서 당비 200만 원 가까이 내는 당대표는 맨날 뒤에서 총질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비 300만 원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런 거는 장난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천하람 후보도 비슷하게 당비 내는 정도의 영향력만 그러면 행사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당무 개입 지금까지 안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당에 대해서 첫째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럼 돈을 당비를 많이 내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둘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비 많이 내면 당무 얘기해도 되는 거냐 이런 쟁점들인데 저는 이게 이런 논리를 정말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 내지는 무슨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낸 논리라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보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없는 분이고요. 그분은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 말씀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또 언론에 이렇게 가감없이 전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부에서 혼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여러모로 슬퍼서 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면 다 웃음거리만 되고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자꾸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치적 발언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독한 오해 내지는 인지하지 못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 가입한 다음에 당비를 한 달에 302만 원을 내면 대통령보다 발언권이 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주일표잖아요. 즉 돈만큼 의결수를 가지는 것이 자본주의고 주식회사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1인 1표 사람에게 한 표 똑같은 정치적인 발언권과 똑같은 정치적인 의사결정권을 주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당비 300만 원 냈으니까 그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일주일표와 1인 1표의 의미 자체를 일부러 왜곡시켰거나 아니면 인지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비 300만 원 냈으니까 난 300표 행사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다만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거죠. 그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 그게 이상하다는 건데 저도 그래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당원으로서 활동하고 자기 구미에 맞는 당에서 활동하길 바라는데 당비 300만 원 얘기는 저는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당비를 어떻게 300만 원을 저는 내지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천원 당원들이 의문의 1패씩을 각각 당했다. 민주당에서도 천원 당원들한테 목소리가 너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천원 당원들은 왜 갑자기 여기서 의문의 1패를 양당에서 다 당해야 되는지 안타깝고요. 이재명 대표 10일 날 오전 11시에 검찰 출석하겠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백현동 관련해서 40분 대 앞서 수사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위례 신도시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차 소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소환인데요. 10일 오전 11시에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28일 토요일에 출석을 하면서 이번에도 주말에 출석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고집을 해왔는데 일단은 평일에 출석을 요구했던 검찰과 타협점으로 금요일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검찰은 여전히 조사할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오셔라. 9시 30분에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민주당에서 양보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침에 최고위원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는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 출석하게 되면 그 시간대가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서면 진술서에 바탕해서 답변하겠다라는 방침을 민주당 대변인실 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제출했던 검찰 진술서 내용에 바탕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라든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혐의에 관련해서 이 대표의 입장도 묻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40군데 압수수색했는데 왜 했을까요?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보통은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를 분류하고 증거의 의미를 기존 자료와 교차 분석을 해서 소환조사했을 때 피의자에게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당신이 이런 증거가 있는데 좀 제대로 진술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적으로 압수수색, 증거 물품을 압수수색하는 거란 말이죠. 40군데 압수수색을 했으면 10일 날, 11일 날 나가는 건가요? 10일 날 나가는 거죠. 10일 날까지 압수수색 분류도 다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번에 압수수색한 물건을 소환했을 때 10일 날 소환해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까. 변호사로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거 증거 분류도 다 못할 텐데. 이걸 기존 자료랑 교차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서 이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흔들 수 있나?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도 백현동 사건을 이번 소환조사 때 포함시켜서 질문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못해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정자동 호텔 개발 관련 특혜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배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소환조사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백현동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다른 조사 내용들이 또 있다라고. 지역화폐 특혜도 한다고 그랬어요. 코나이 관련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거죠. 얘기가. 아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번에 추가 조사를 받고 받을 때 아마도 그 전에 예상하기로는 대장동 개발 의혹하고 성라FC 관련 의혹 이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물어보지 못한 것을 검찰이 나머지를 물어보겠다. 이게 2차 조사의 의미였는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부르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호텔 얘기. 그다음에 코나아이는 재수사하는 건데 재수사하는 것도 시일이 바로 버튼을 누르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전해진 뉴스 중에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했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 사람의 핸드폰을 여러 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뭔가의 연락이라든가 뭐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검찰에 접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나오면 관련 보도나 이런 게 나오겠지만 또 부르겠죠. 이런 걸 몇 개씩 묶어서 부르고 할 텐데 그러면 부르면 그다음에 또 체포동의안 보내고 그다음에 또 부르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부르긴 부르는데 나머지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사법 리스크 수사액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부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40군데 했으니까 안 부를 수도 없잖아. 40군데 해놓고 어떻게 안 불러요? 사실상 그런 의지를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의혹인데요. 기왕 그렇게 수사를 좀 펼쳐서 여러 건을 진행할 거면 한꺼번에 한 다음에 한 번에 불러라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수사를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금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진행할 수사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늘 불려갈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예를 들면 야간 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진술서대로만 답변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진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는 건 정당한 방어권 행사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가서 저 정도면 성실하게 조사 받았구나 이 정도 인상을 주면서 또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계속 잘 조사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민생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난방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국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상민 장관 문제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니까 이 모든 거를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논리로 얘기하는 국민의힘도 좀 태도로 바꿔라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을 같이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민방위 정신을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아 그게 민방위 정신입니까? 네 그게 민방위 정신입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제1야당이지만 원내 다수당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두 축을 잘 끌고 갈 것이냐 이게 민주당이 대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상식의 뉴스아이킥 함께하고 계십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 뉴스 신세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시행용 개정 꼼수 아니냐 경찰 쪽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르면 아마도 7월부터 경찰이 교통방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서 대통령실 앞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 의결했는데요 집회민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집시법 제12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때는 관할 경찰서장이 주관하에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바꾼 시행령이 뭐냐면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 그리고 서빙고로 이 두 가지 도로를 주요 도로에 추가시키는 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할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이 될 텐데요 경찰서장이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 여차하면 전면 금지를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근처를 포함시킨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건데 지난번에 계속 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시법상에 예를 들면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100m 이내 집회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청와대에서는 관저랑 집무실이 같이 있었으니까 대충 집무실 이내 100m로 해석을 해서 적용해 왔는데 이제는 관저랑 대통령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저는 그럼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원래는 대통령실에다가 100m를 적용하려고 했던 걸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그런데 사실 없는 법을 대통령실에다가 적용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겠지만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한할 수 있다는 요거를 활용하겠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좀 경찰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이 집회와 집회의 허용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통령실 인근의 어떤 집회를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가를 좀 논의를 해보고 그러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걸 적용해도 100m 넘어 제가 볼 때는 길고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예를 따라 볼 때 예를 들면 백악관이나 이런 데는 앞에 펜스가 있고 펜스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뭘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협의해가지고 차라리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시행령에서 이런 식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너무 과도하게 경찰의 자의적 행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 있던 걸 용산으로 지금의 집무실을 옮길 때의 취지가 시민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입장이 이제 전면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민들이 이제 필요한 목소리를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낼 때 그걸 대통령이 직접 보고 또 그 얘기를 듣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꼭 뭐 대통령과의 대화 뭐 이런 행사를 해야지만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어떤 집회를 벌이는지도 대통령이 들어야 될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도 있는 건데 대통령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소위 이제 청야 작전처럼 경찰이 이제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막지 말아라라고 이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실이 내세웠던 목적에 맞게 하자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많이 이제 대통령은 강조도 많이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가장 중요시해야 될 어떤 가치라는 게 또 이게 집회 시기 결사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좀 기존의 어떤 청와대 시절의 100m 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된 기준을 최소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집회와 관련된 어떤 논의에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논의가 필요하다면 일본이나 독일에서 예를 들면 헤이트 스피치라든가 혐오 발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집회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들을 좀 만든 예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차라리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가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달에요 지금 현행법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한 거 있죠 현행법입니다 관저 대통령실도 아니고 이것도 위험 결정 났어요 이것도 위험 결정 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실로 넓히는 법안 그래서 또 그다음에 문 전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 사저 이거 지금 입법안 올렸는데 이거 입법되면 이거 위험 결정 날 게 너무 눈에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 결정 나는 걸 시행령을 통해서 우회하겠다 저희가 대법원 가서 시행령은 대법원에서 결정되는데요 대법원 가면 또 위험 결정 받습니다 이게 무용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대통령 심기 경호하려고 자꾸 이렇게 법률을 우회하는 시행령 통치 이어가려는 시도 안 됩니다 헬마하우스 임경미 작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뉴스 신세계였습니다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고맙습니다 성공 추억